아 너무 아 죄송합니다 아 영생을 본다 어떡해 그럼 방금 그렇게 안 쳐다본 게 진짜 섭섭해 세계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던 선택이 아닐까 그때가 좋았어요 제가 해먹었어요 그때 더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자 오히려 최악이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안에 엑소가 있다는 게 더 충격 그러니까 junto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 정도도 도망가고 싶어요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